3 & 2 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단체 인사 파이팅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님과 우선은 라이드 선배님들도 그렇고 투하스 후배님들도 그렇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해서 정말 우선 컴백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혹은 열정이 넘치거나 모두 이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청량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에너지와 진정성, 열정을 중점으로 두는 그런 청량한 곡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이분만의 청량한 곡 스타일 그리고 앨범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저번에 1등이라는 음악 방송 1등이라는 정말 멋진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1등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 방송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예능 방송에도 많이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번에는 저희가 음악 스트리밍 차트에서 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곡도 좋은 만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저희만의 타이틀, 여름을 한껏 담아낸 이분 혹은 청량함을 한껏 뽐낸 이분이라는 타이틀도 한번 받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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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